벤츠 벤츠 S550, S550 2007년식 차량입니다. 멀리 청주에서 방문하실 고객님의 차량에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패러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WTX500 제품은 CD보다 좋을 정도로 음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고 DA 컨버터도 내장되어 있어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샵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3가지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음악 좋아지고 음질 좋아지며 전체적으로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시동도 빨리 걸릴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도 돌먹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550 200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